오늘의 주인공과 내일도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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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 안녕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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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스토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대구 이월드 이랜드에요? 이랜드 아니고요? 이월드입니다 이번에 있는 친구는 우석은요? 우석은요? 제가 책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행하는 직업이셨어요 그쪽도 회사는 직업이셨어요 방관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이용해서 있습니다 간문 인터뷰 해볼게요 승모하는 여행하는 직업인가요? 여행하는 직업이죠 여행하면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좀 나가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승모 아니면 승모가 싸나요? 엄청 쌉니다 진짜 얼마나 쌌네 다리가 남는 경우에는 제주도는 유료 할증료 이런거 빼면 2천원이면 됩니다 2천원? 1천원 1천원 진짜 대박이네 자리는 남는 자석으로 가는거에요 예약이 안되면 노쇼하거나 이러면 남는 자석으로 가는거에요 근데 그 노쇼가 난거를 언제까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포함해서 대기를 해야돼요 아 진짜? 가려면? 자리를 확보하고 갈 수 있는 티켓도 있는데 값이 조금 더 비싸지만 대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노선별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3만원? 3만원? 거의 반값 차이죠 팔 안아프셨겠다? 손로원이 되려면 네 뭘 준비를 해야하나요? 손로원이 되려면 한국고 아닌데? 네? 한국고 아니세요? 아 저 한국과 배운거 있는지 모르겠어서 손로원이 되려면 어디 회사 승무원이 될지를 우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어? 면접방식 이런것도? 네 분위기가 다른데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질문이 생각이 안나서요 핸드폰 살짝 하시는거 같은데요? 지금 그 직업을 추천하신다면 네 네 저는 추천합니다 한 번 매력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아마 승무원 했어도 엄청 잘했을거 같아요 인정했어 지금 근데 우리가 직업이 다 달라요 지금 4명이서 검침하는데 직업이 다 달라요 나는 백주 백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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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백주 안녕하세요 체리에요 체리 어 안녕하세요 성함이랑 MD요 MD요 아! 아! 넌 야기 이래 grappa 좋다! 큐! 들어가! 사람 없을때 지금 탐구려고 합니다 재미있을거 같애 보지마 보지마 돌아와 돌아와 또 왜 그러지 제가 중독이 엎드로워 시끄러월도 그리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너무 힘드네요 대구로 왔으니까 먹창을 먹으러 갈 건데 너무 잘 나오고 싶어서 맘에 들어 요즘 김 작가님께서 굉장히 맘에 들어 하고 계세요 아주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세리티비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컴백!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죠? 네! 벌써 밤이 내버렸어요 맘창이 필요해요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맘창이에요 이 대구 이월드는 벚꽃 사진 콘텐츠 촬영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벚꽃이 많이 핀 곳이 없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를 한다고 해요 조금 초반에는 실망했지만 지금 이렇게 벚꽃도 밑에 가니까 조금 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밤이 되니까 너무 예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잘 끝낸 것 같아요 굿! 굿! 베리 굿! 이제 집에 가보.. 아니 아니다 이제 막창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막창 레츠기릿! 안녕! 너무 이거 Gast! 전부 Frank Hyatt 아멘